이번 6.13 지방선거에서 광주, 전남 광역 의원들이 대폭 물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광주시의회의 경우 최소 70%가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는데, 경선 과정에서 정치 신인 등에 대한 가산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.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현재 광주 광역시의회 의원 정수는 22명입니다. 현역 의원 중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시의원에 도전하는 의원들은 모두 7명입니다. 재출마한 7명이 모두 당선이 된다 해도 교체율은 무려 70%에 이릅니다. 전남 도의회도 절반가량이 교체됩니다. 전체 58명 중 도의원에 재출마한 사람은 31명입니다. 전원 당선 시 교체율은 47%입니다. 시 도의회 전체를 보면 시장, 군수,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시 도의원은 12명, 불출마자나 경선 탈락자는 30명에 이릅니다. 정치 신인이나 청년, 여성 등에 대한 가산점이 공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. 다양한 계층이 쉽게 정치 장벽을 걷고 갈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인데, 이번에도 역시 광주에서 그런 기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. 반면 지방의회에서도 민주당 강세가 예상되면서 소수 정당이 얼마나 의회에 진출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.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폭 물갈이 되는 시도광역의회가 다양성 확보를 통해 얼마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